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이 추석 명절이 유난히도 또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이신데 늘어나는 택배 물량으로 평소보다 몇 배나 센 노동 강도가 이제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제주 지역은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인데 코로나19로 이제 온라인 주문이나 택배가 많아서 이제 물량 자체가 일단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에서는 이제 사망사고가 좀 발생을 했고 올해에만 전국 택배 노동자 중 7명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택배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제주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택배 차량 추모 행진 행사도 함께 열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전국 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에 김명호 지부장이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추석 때문에도 좀 많아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택배 물량이 많이 많아졌습니까? 네 네 교통연구원 조사를 해본 결과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약 20%에서 25% 정도가 물량이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평소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고 또 추석이라서 늘어나는 걸 다 감안하면 약 50% 정도의 물량이 증가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일하시다가 막 과로사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그만큼 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물론 택배 물량이 늘어났기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총 근무하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에는 약 12시간 정도를 약간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약 2시간 정도를 넘게 늘어났다고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류 작업을 어느 정도나 많이 하시는가요? 분류 작업이라는 게 이제 물량을 모아서 어느 배송할 지역에 다 한꺼번에 담아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소별로 또 나눠서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배송을 담당하는 분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이 분류 작업 전체는 약 한 짧게는 2시간 반 길게는 한 4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물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 거에 30% 가까이는 수수료 한 푼도 더 받는 거 없이 공짜로 일을 한 4시간씩 한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류 작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택배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는 그게 정상이고 이른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사실 없는 셈인데요. 이게 관행처럼 되어왔습니다. 사실 시급한 문제가 참 많겠지만 우리 지부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도민들께 호소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분류 작업 문제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어떤 수입을 보장받는 것도 아닌 바로 이 부당한 관행 이걸 좀 바꾸려면 도민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우정사업본부나 택배회사들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만 매출이 약 20% 이상씩 올랐다고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수백억씩 평소와 똑같은 인력으로 수백억씩 수익을 얻었다면 지속가능하게 택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건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일이라고 봐서 가장 시급한 건 바로 이 분류 작업 인력 투입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사실 굉장히 바쁘신 시기고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를 좀 빌어서 혹시 많은 소비자분들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 8월 14일 날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주신 분은 저희 노동자들도 노력을 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서 정말 꿈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전운전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들이 늘 응원할 테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MBC 파이팅 한번 여쭤보시죠. 네. MBC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일을 하실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전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 안전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올 추석은 누구나가 다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안전한 그런 추석 연휴도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응원의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씽이 언니님도 정말 너무한다. 힘내시라고. 저희 집도 새벽 6시 30분에 오신다고. 고생 많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제대로님도 그렇다고 택배 안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는 뗄래 뗄 수 없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우 이런 환경들이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뿌요요님도 우리 택배기사님들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하여튼 너무 힘든 일이고 그거를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그분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